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라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막내 승원이 사촌동생이고요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영민이 얼굴 한 번 붙여주세요 딱뚱 이게 좀 이잖아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거 우리 매니저 선혜가 5만원 후원하면서 또 동생들 놀러왔다고 쿨하다 이렇게 4세트 돈을 좀 많이 썼어요 선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선혜야 미안해 그리고 또 이제 범프리카 인생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먹방 할 거고요 얘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영민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리고 옆에 사초랑 유나도 있습니다 뒤에 보이죠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먹방을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틱톡 우리 추천 코드 꼭 적어주시고 본보는 영상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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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썸네일만 먼저 찍을까요? 우리 사샤도 같이 어 가족사진 느낌으로다가 유나도 같이 나와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조금 힘들어도 합시다 조회수를 위해서 별로 안 나요 카멜 블루 담배? 그거 터키 담배잖아 카멜 아이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여기 좀 비어있으니까 어? 자 본인명 있는 어? 안내려지 자 하나 둘 잠깐만 안다 왜 이렇게 너 왜 이렇게 깜둥이로 나오냐 자 됐어 뭐이야 됐어? 아 되게 무서워 어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만 해봐 자 하나 둘 둘 자 하나 둘 셋 됐어 알겠어요 됐어 하나 둘 셋 됐죠? 이게 썸네일이에요 자 드세요 자 드세요 지키면 좋아 지키면 좋아 네 빨리 처먹으세요 시가세요 죄송해요 먹으세요 먹으세요 네 어? 어? 할 것 같은데 없네 어? 아 맛있어 야 많다 많아 어 이거 사샤만 아 이거 사샤만 아 이거 사샤만 안 되지 어 사샤만 좀 줄게 여기 방송에 다 못 나오니까 진짜 제가 나 조금 줘 진짜 좋아 지키면 안 돼 어 영민이가 그래도 사샤만 좀 잘 챙겨요 아 족걸이 존나한 집 아 뭐야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어 내가 택할게 어 자기가 택하세요 우리가 자기가 뭐 먹는지 모르니까 맛있어? 응 잘 많이 먹어 알았지 잘했어 잘했어 이거 챙기털을 할까? 괜찮아? 어 잠깐 잠깐 여기 매웠어 응 이거 치킨 아니야? 몰라 양념치킨 맞냐? 저기 치킨이라고? 이거 정말 치킨같다고 하던데 드세요 영민씨도 영민씨도 드세요 기다려봐 응 기다려봐 응 니가 가져오지 어? 알았어 나 싹 다 좀 갖다 썼었어 됐어? 응 됐어 형 필요없잖아 더 먹어 응 형 필요없잖아 응 형 그래도 많이 먹어 나 젓가락이 없는데 어 제게 제게 응 허리에 뭘로 먹어 제게 제게 아 오케이 저도 먹어볼게요 뭐필요 라오야 누구냐 아 사촌농중 놀러와가지고 형은 치즈볼부터 먹을꺼야 응 어 치즈볼먹어봐 응 선혜가 쌀종농 한번 먹어봐 치즈볼 진짜 먹어 치즈밥 먹어 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귀엽다고요? 아 감사합니다 조심해 영민야 근데 영민이는 안 먹는다 응 어 얼굴도 조금 나아줘 아 이게 많이 힘들어 응 아 힘들면 안돼 누워야돼 이렇게 누워야돼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아우 잘 먹는다 어 승헌 유튜브 하나 하자 동건아 아 아 네 선혜씨 나갔다 오세요 블리님 안녕하세요 선혜야 고맙다 진짜 미안하다 응 승헌이 성인되서 먹방 유튜브하면 잘될 것 같다고? 야 씨름 유튜버는 어때? 그니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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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트? 오늘 또 쌍트냐고? 얘도 대쌍트에요 저만 입은거 아니에요 네 맛있어? 승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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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빠 알아 아니 골고루 잘 먹는게 응 우리 슬벼럼 응 er 아 어 야야야야 방먹고있다 온갖 best ek 와 광고나 협찬 들어와요 그니까 아 좀 해줘 얘들아 응 얘들아 우리 틱톡 13명 남았어 좀 해주면 안돼? 부탁 좀 할게 추천 코드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찍어주세요 왜 먹었어 그거? 왜 초콜릿 먹었어? 아 매워 떡볶이에요 어떻게? 괜찮아? 맛있어? 괜찮아 유나야? 어 매워 이렇게 하고 있어 공기계를 주세요 그럼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엄마야 빨리 그래 추천 좀 해줘 얘들아 응? 10명 남았다고 어우 진짜 겁나 맛있는데? 오 맛있다 유나야 이게 뭐야 선혜야 근데 나 이제 좀 궁금하다 제일 맛있어 이제? 맛있어? 응 대치브라우마야? 응 치킨 아니야? 치킨이네 어우 이렇게 양념치킨이 타구나 어 치킨 아닌 밤에 응? 치킨같이 생각 응 맛있네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빠딱빠딱거리냐 왜? 유빈이 안녕 그래 나도 돈 받고 여러분들 돈 받는데 좀 찍어주세요 예 으응 음 나왔어요 맞아? 응 살살가 좋아하는거네 아뇨 아직도 뭐 환호해 저기요 응 그럼 괜찮아 근데 지금 틱톡 안한 사람이 없다고? 그러니까 거의 다 해가지고 만약에 좀 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 좀 찍어주세요 딱 13명만 있으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맨 끝에 영민이야 얘들아 힘들다고 하지 마 내 앉은 걸 봐 니네 힘들다 그러면 나 의자 바꿔버릴 거야 니네 거랑 형님 진짜 잘생겼어 형님 진짜 잘생겼어 형님 너는 잘생겼다 생각하냐 너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몰라 너가 봤을 때 모르는게 어딨어 딱 그런게 있을거 아니야 더우시냐구요? 정신이 없습니다 머리 아파요 더운데 매워서 더워 텐션이요? 여러분들 원래 먹을땐 텐션이 안살아요 먹는거에 주중해가지고 치즈볼도 먹어라 자 사시씨 일로오세요 제일 좋아하시는 치즈볼 자 승헌씨도 드세요 야 이 새끼는 발굴쇼를 하고있네 여기서 응 잘 먹는다 너 진짜 나 이런거 뼈치킨 잘 못 발라먹는데 얜 되게 잘 먹는데? 그니까 어우 맛있네 88리턴지? 그게 뭐 어디꺼였더라? 잘 먹을 나이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응 아 힘들어 너 나먹고 그 말이 나오냐? 아 힘들다는게 아니지 응 더 드세요 선혜가 많이 먹으라고 많이 시켜두던데 승헌아 너 굶었녜 안먹었녜 너도 개잘 먹었잖아 너 응 얘 개잘 먹었어 여러분들 내가 개많이 사줬어 진짜 그니까 어른되서 먹방 유튜버 가자구요 아까 저번 되게 욕하던데 너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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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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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땠냐구요? 전 이렇게 개팍하진 않았어요 그치 콜라요? 콜라좀 주세요 영경씨 그거 주세요 그거 콜라야 콜라 가운데 아이는 2승원 승원이 학습줄게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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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봐 아니 나 뭐 뼈로 잊은거야 그거 누가 뭐래? 심뎠네 여담 딱지말라 야 너 얼굴 나와야 할거같애 사람들이 얘가 넌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네 세번째가 푸라닭인데 우리 피라닭이 좀 포장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무슨 치킨이냐고? 방송 제목에 적혀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추마요 이거는 그거 어떻게 직접 했는데 방송 잘하시네 잘하셔 더 먹어 이것도 먹어 와 사랑해 사랑해 야 승관이 발굴 쇼 맞췄어? 여러분들? 야 근데 이거 나 왜 준거야? 야 혜영 궁금해서 그래 이거 나 왜 줬어? 내 앞에다 거기 있어? 그럼 영민이랑 치즈 할게 이거 다 먹을게? 어 배불러? 어 저기서 앉아 더 먹어 좀 쉬었다가 아 먹지마 윤아 쇼핑하고 왔지 야 승관이 잘 먹다 더 먹을 수 있지? 응 당연한거 아니야? 아직도 안매고 너무 무서운데? 뭐 소소해 한테 음식을 어허허허 유튜브가기지 왜 나 이런거 먹었는데? 어 다 먹어 다 먹어 먹고 싶은거 다 먹지 네 싹 다 먹어 혹시 여기 야 아 이거 갑자기 나한테 왜 주나 했네 어 너 천천히 먹으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요 아 여기 진짜 앉을 수가 없어 좀 대 아 미안해 해 놓고 치워줘 이렇게 치워달라니까 편집중 엑 라윇 아 그냥 졸알 염덕 에허허허허허허허허 헉 뒤질라그래 형 halo 형도 먹자 저것 밖에 와 응 그래 성관아 너무 자리차지를 많이한다 내게 좀 풀어 아 나 저거 내꺼 저거줘 아 탱키 탱키오고 응 야 너 진짜 잘먹는다 집이 좀 정신이 없죠 여러분들?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들 생겼냐고요? 네 우리 아들이에요 그치 나영진이고 아 너 아 근데 꼭 그렇게 갈구면서 먹어야겠냐 사람들을 응? 아니야 친절하게 눈을 뜯어서 딱 먹어야지 그렇지 않니? 영민이가 유나를 되게 좋아해 유나를 되게 잘 돌봐줘 네 맞아요 엄청 잘 봐줘 영민이가 되게 착해요 응 누구랑 다르래 또 침뱉 아니 아니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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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눈 최대로 뚱뚱가 있어 음 도원님 감사합니다 응 젓가락질이요? 아 가윤님 아 그렇게 불편한게 많아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? 에? 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원래 무침이었어 제가 더 먹어 응 응 그냥 먹어 내가 이거 안 먹어 아 이거 먹어 이거 챙겨주려고 그런거지 애끼야 왜 이렇게 손질이 있네 나 이거 안 먹어 응 응 응 응 응 아무 소리 안 했어 먹어 먹어 음 맛있네 오늘 따로 유독 착하다고요? 저 원래 존나 착해요 여러분들 응? 응? 아 이러면 아까 산거 다 환불하지 응 응 응 글로벌한어 터키 중국 일본이야? 우리 형이랑 닮은 연예인이 있대 어? 우리 형이랑 닮은 연예인이 있대 우리 형이랑 닮은 연예인이 있대 어? 우리 형이랑 닮은 연예인이 있대 뭔데? 몰라 어 네 맞습니다 그냥 옆에 계신 분은 제 아내분이십니다 응 족 됐네 어? 족 됐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내 떠 여러분들 치즈볼 치즈볼 아 치즈볼입니다 이거 떡볶이 먹어 맛있어 떡볶이 아이C 밥 먹는다며 아까 내가 재밌어 무슨 싫다며 왜 내가 줬는데 네가 안먹는다며 왜 먹으면 안 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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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때 맛있지? 먹어보니까 야 야 그것도 먹어? 이거 할라피뇨 아니냐? 맛있어 아 진짜? 나 할라피뇨 개 싫어하는데 끝났어? 다 먹겠습니다 잘했어 송은아 응 그 좀만 옆으로 꺼져줄래? 어 어 고맙다 수원이 먹방 유튜브 할생각 없나고? 아 되게 야무지게 잘 먹지 않냐? 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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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부른 척하고 있어 아 너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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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콜라먹어 콜라 근데 여기 여기서 놔두면 얼마나 불어 손에 막 열 개 있었으면 좋겠지 콜라도 먹고 밥도 먹고 하게 응 조강현님 안녕하세요 너 배부르니? 아니 안 배부르 더 먹어 그러면 오늘은 너의 날이야 승곤아 응? 많이 먹으라 많이 먹어 응? 죽됐어 내가 계속 먹고 있었어 연애 안 먹어가지고 밥 됐어요 형 형 서현님 안녕하세요 응 아 아 내가 안치워 입발치만 해 식당가면 공깃밥 몇개 먹냐 너 응? 별로 안 먹는데 많이 먹잖아 무서워 무서워 얘가 승곤이야 얘가 승곤이야 더 먹어 더 먹어 먹는다고 더 먹을 수 있잖아 아 먹으라 알았어 알았어 너무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시간 늦었습니다 설레죠? 어 제발 어 어 으 으 으 떡볶이 나다 김치 줄까? 응 아 저거 진짜 맛있어 저거 치킨 응 그러니까 이거 맛있더라 응 약속 치킨 먹네 막 도깨먹었어 그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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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헌이 라면 최대한 몇개 먹냐구요? 얘 아까 먹방하기도 해서 짜파게티 끓여먹고 난리다 했는데 응 응 응 몇개 끓었냐? 짜파게티 형 아들이냐고? 에휴 그런 무서운 소리를 어 어 무서워 어? 아 내가 무섭지 아 내가 무섭지 아 내가 무섭지 왜 너가 무서워 왜 무서워 최악이었어 우리 민호씨 아들 얼마나 잘 그래 김치 생겼네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저 나이 때 라면 두개는 기본 아니냐고? 너 라면 두개 먹니? 응 세개는 못 먹어 못 먹어? 응 아닌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유나는 흠 흠 방황중이에요 누구만 조치될까 하면서 유나손 조치요 손 있잖아요 저 먹고 있잖아요 아아 아 속죽었잖아요 으 으 으 조심하세요 콜라 콜라 썩 깼다 영미쓰 이 리미콘 좀 치워줘 리미콘 야 나도 못 가야 여기다 여쭈어 그래 너가 먹냐? 아 너만 먹냐? 응 컵 하나 더 있어 형 응? 컵 하나 더 있어 아 진짜? 같이 먹자 같이 먹으면 안 돼? 아 먹어 응 되게 먹냐고 싶은 거 많아 맛있어 어? 맛있어 형 오늘 콜라에 손도 안 댔어 응 뭔가 화난 느낌이라고? 아냐아냐 화나 화나세요 우와 족될 뻔했다 너는 잘 봐야돼 화난게 아니라 더워서 그래 정신없고 더워해 아 영민이 고생이 많아 시급 받을게요 네? 네? 다시 즉거려오네 양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양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과자 많잖아 유나야 아 우리 선혜 때문에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응 선혜야 너무 고맙다 형 애기들 만나서 담배도 못 빼겠다고? 뭔 소리야 여기 다 흑연잔데 응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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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고 응 아휴 아휴 선혜가 시켜준거냐고? 이거 푸라닭은 선혜가 시켰고 나머지는 오빠가 시켰지 응 우리 승원이 먹방이나 관전해야겠다 아 형은 배부르다 형은 사람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런거 있잖냐 난 사람이 많을 때 뭔가 좀 뭐랄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더라 사람이 많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게 있어 나만 그래? 어 나 많이 먹은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좀 배부르네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님들을 위해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승원이는 못 이기겠네 어 많이 먹으려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냐? 가능하잖아 어? 두 분이 형제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이 닮았다고요? 아휴 그럼 말도 안되도 형 만약에 저둘이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냐고요? 나 영민이는 그래도 소톡이 되는데 어우 승원이는 어우 행복하죠 예 둘 다 행복하죠 음 승원이라면 다 먹는거 쌉가득일 수도 있다고? 그니까 너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애 야 저기 뼈있는거 봐 야 조각 맞춰도 되겠다 야 보여줘 봐 우리 한번 보여줘 사람들한테 아 조용히 할게 먹어 자기랑 어? 포기할거야 왜? 뭔데? 소소치킨 나 아닌데 잘 먹는다고요? 치킨이 졌어? 그쵸 진짜 잘 먹죠 막 복스럽게 먹지 않냐? 방송해 방송 집중해 어 사람들 또 이제 집중하는 거 좋아해 응 또 이제 막 다른 데로 정신 팔리고 그러면 정신 없어가지고 이게 되게 방송이라는게 좀 힘들어져 더 먹어 어디가? 화장실 왜? 담배 소개? 화장실 알았어 알았어 사람 많아? 모르겠어 승원아 치킨 뼈로 에펠탑 싸고 차 타고 아 근데 개 덥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야 이거는 치킨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들 다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고 가 더 먹고 가 더 안 먹으면 응 다 안 먹으면 바라볼지 안 돼 바라봐 오케이 아 아 아 어 어 무슨 일인데 여기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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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근데 쟤네 부모님은 형만은 안 보시냐 보고 있겠지 응 쟤네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응 응 그럼 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저분 아 저분 웃기 웃기 승원이 자꾸 놀리고 장난치면 울 거 같다고요? 안 울어요 네 저분 아까 생방송을 못 보신 분이구나 어 아 아까 난리도 아니어서 민심이 반대였어요 여러분들 민심이 반대였어 응 자꾸 머리카락이 빠지네 응 머리카락이 빠져 형에 빠져야돼 그거에 근데 막 빠져 형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형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드세요 아 먹은다고 어 죄송해요 승질을 내요 무섭게 아 대신 먹어다니깐 뭐 먹 좋아하세요 그러면 먹 아니 뭐 알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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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은 거야? 아냐아냐 저 이것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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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을 거예요 오 오 부담 치울게 편하게 먹자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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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오하 유튜브 해도 되겠다 왜 그래 응 오 오 오 손아 다 먹을 수 있겠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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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좀 씌워둬 이 소식은 씌워둬 왜? 쟤 어떻게 끓여야 돼요? 그거만 왜? 왜? 이게 어떻게 끓여야 돼요? 고춧가루 아! 왜? 왜? 못 흘렸어 왜그래? 왜 이렇게 흘렸어 뭐하니? 옷에 흘려줄대 아.. 내가.. 어휴 의자 봐 의자 부셔졌어 다.. 빨리 사겠다 그거 야 의자가 부셔졌어 얘들아 어 어.. 어.. 나 이런거 좀 당황스럽네 어.. 야 의자가 부셔졌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? 어? 어? 의자 부셔졌다고? 어 진짜? 응 진짜.. 진짜 부셔졌어 앉아봐 앉아봐 의자 좀 벌어졌는데 이게? 아 괜찮아 뭐 승헌이가 있으니까 어제부터 흘렸는데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빨리 먹어 너 먹으라고 선혜 누나가 맛을 많이 시켜주잖아 이걸로 먹어야지 콜라랑 물이랑 같이 섞어먹어? 아니 야 이거 새건데 이거 새건데 아니 그거 형꺼야 괜찮아 아니 내꺼야 언제부터 내꺼 이거 아까 형이 갖다 준건데 어? 아까 갖다 준건데 이거 영민이가 형 먹으라고 준건데 흐흐흐흫 야 콜라 섞겠다 조심해라 야 콜라 섞겠다 조심해라 저거 저거 거기 유나 있습니까 응 드세요 형님 어우 야 그게 들어가 계속 응 대단하다 응 응 그 야 나도 좀 옆으로 가도 되냐 고마워 어 웬일이냐 얘가 말도 잘 듣고 의자 부셔서도 못할래 흐흐흫 야 수영원이 급식 시간에 급식 부족해서 집 와서 존나 먹는다는데 저기 이영민이라는 시청자분이 그러시네 아 이영민이 형 왔잖아 아야야야야 더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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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가자고 어딜 나가 방금 나가자고 이영민 영민이 형이라 불러야지 어? 동아리 하지 말구요 항공사를 좀 해주세요 이거 비춰줘 에? 비춰달라고 나 비키라고? 알았어 너 너 다 해 그러면 야 나 빠질게 얘들아 형님께서 비키시란다 어 나 지금 먹고 있잖아 어 여러분들 톡톡 추천이 좀 찍어주세요 딱 13일만 하면 돼요 아니 야 자꾸 왜 이렇게 치턱 얘기해도 돼 아 미안해 알았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개새끼 씨 마새끼 진짜 드릴거지 흐흐흐흐흐흐 아하 개새끼 이 개새끼 아 너말고 내 친구 있어 그래 내 친구 얘기한거야 내 친구 얘기 너 말고 먹어 나 이거 다 해 진짜 빠졌어 어 여행이 다 해 알겠어 라온이 구독좋아요랑 멘트 좀 쳐주셔야죠 알았어 알았어 응 응 우리 구독과 좋아요 응 그래 그런 것도 해 주셔야죠 어 뭐 ASMR 찍냐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남편 부른 것 같다 그니까 진짜 잘 먹는다 야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빨리 드세요 와 진짜 먹방이야 인공먹방이야 와 진짜 잘 먹는다 야 발골설을 하고 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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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시 빨리 가자 어디 레고 만들고 어때? 그거 이제 실패 아까 내가 뭐 아까 그걸로 내가 협박을 해봤는데 유나 말고 나랑 송환이 아 자기랑 송환이랑 같이 간다고? 야 레고 한 번 더 만들러 갈래? 휴비 카페? 이번엔 형이랑 같이 들어가자 나도 들어가는데 아니 너네 없으면 돼 어 송환이 형 드세요 나랑 가고 싶어 아니가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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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 거잖아 그래 그래 나 좋잖아 아 드세요 드세요 그만 치시고 드세요 네 뭐하세요? 승원이는 형이나 누나한테 엄청 말을 가리지 않고 까본다고요? 아이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아 안그러지 우리 승원이 존나 착하지 저게 뭐야 어? 아 뭐야 응 라오님들 귀엽잖아요 장난치는게 반응이 웃기잖아 귀엽잖아 자 우리 여기 앉아서 승원이 먹방이나 관전하자 앉아봐 어 아 뭐야 드세요 드세요 우리 꺼지라며 너가 먹어 응 먹어 응 아니 왜 지 얼굴 보고 웃어 뭐 잘생겼다 생각하냐 설마 아니지 어 아니 지 얼굴 보고 웃고 있어 응 잘생겼다 생각하냐 응 잘생겼어 먹어 배부르지 너 이제 좀 느려졌는데 배부른데 욕심부리는거지 좀 속도가 느려졌는데 아니 좀 느리게 먹으면 안돼 알았어 알았어 아니 배부르면 그만 먹고 일단 남겼다 또 먹어도 되잖아 너 가능하잖아 응 응 대단한 새끼 야 저거 떡볶이 남겨서 네가 다 먹냐? 아니 좀 이따가 방송국을 먹겠지 배불러? 난 셨다가 먹자 어 예예예예예 좀 셨다가 먹자고? 응 배부르면 그냥 배부르다 얘기를 해 배부르다고 그럼 배부르다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네가 먹는다며 언제 나 비키라며 네가 배부르다고 나 sesi 4 5 verstehen 셋 11 6 7 8 8 8 10 11 11 12 15